주사위 눈이 1개가 1이 나오면 나머지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게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경우 먼저 해보자 근데 111은 따로 생각해야 되겠어 뭐 여기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순서상 생각해보면 111 되는 경우는 그냥 한가지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몇가지일까 1 아닌거 2 3 4 5 5 까지 그러면 네모에 들어가는게 다섯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주사위 니까 그 주사위 순서 생각해 주면 3가지죠 그 다음에 2가 되는 경우 몇개 안되니까 얘는 해도 되겠네 2가 되면 어떡하지 2가 되면 4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 3이 되면 6이 되고 딴거 없죠 더이상은 곱하면 커지잖아 그러면 이거는 나열하게 되면 나오는 경우는 그냥 한가지 얘 한가지에다가 주사위가 여기에다가 순서 맞춰주는 경우는 3가지 그 다음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한가지에다가 순서가 300 하면 6가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5 주사위 확률이니까 6에서 3승 216에서 25가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네 가지래 5 5 6 5 6 5 6 8 9 9 10